SK 에코플랜트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역량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이레이스드 전기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태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순환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이를 협약식에는 김병권 SK 에코플랜트 에코랩 대표와 이대혁 테스 총괄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사는 폐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K 에코플랜트와 테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을 포함한 미래 폐자원 재자원화 사업 발굴 폐자원의 재자원화 기술 개발을 통한 상호 협력 등을 통해 각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기로 했습니다. 각 사는 폐배터리에서 저비용 고순도에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용매 추출 공정의 고도화를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폐배터리 광물 등의 폐자원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연구를 비롯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는 폐배터리 회수는 물론 전처리 후처리와 같은 재활용 및 재사용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의 전 부문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프랑스, 중국 등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희소금속을 배터리 원소재로 공급, 활용하는 등 완결적 순환 체계를 실현하고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메일TV 뉴스 홍보나 기자입니다.